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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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언니와 케이언니가 아직 자리를 못 와가지고 곧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실거죠? 저희 러블리즈가 댄스곡을 준비해서 왔지만 발라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희 어르신분들이 아실법한 윤상 선생님이 저희를 풀어주시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곡이 윤상 선생님의 곡들인데 정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라드도 엄청 좋아요. 맞아요. 한 곡 소개해드리죠. 그럴까요? 그러면 멤버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발라드, 우리 노래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처럼 굿나잇. 그럼 그거를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부르고 있으면. 시작! 어제처럼 굿나잇.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별 대신 굿나잇. 내일 네 맘 바뀔지 몰라. 하룻밤만 안녕. 안녕. 가사가 굉장히 슬프죠?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나름 희망찬 곡이에요. 안녕이라 뱉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 시민 여러분 러블리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러블리즈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이제 곧 멤버들이 도착해서 저희 다음 곡 준비하도록 해볼까요? 네. 와요? 이제 와요?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면 멤버들이. 하고 있으면 낀대요? 특이한 그런 체제네요. 갑자기 중간에 사람이 튀어와도 놀라지 않아야겠네요. 그러면 언니들 오시기 전에 초록 검색창에 러블리즈 검색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으면 중간에 낀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무대를 시작해볼까요? 원래 그런 무대잖아요. 뭐가요? 원래 여섬이 형이 시작해가지고 여섬이 형이 거짓말은 안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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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갑자기 이럴 걸 아니고 한마디 없이 하물어요 이젠 이건 미치고 아는 법이 됐다고 이만했어 who 너무 달콤하게 더 쉽게 말해 자신의 기억 모두 모아 후다 아는 네가 그날이 네가 내 아래로 불러요 지금의 넌 어때요? 예전엔 넌 나를 걱정하기만 바빴죠 이제는 그릴 일이 없죠 어쩌면 난 그게 서운할 거야 이상해 또 마지막 그댈 내 느낌이 좀 바뀌었죠 변한걸요 지금은 난 살짝 꼭 웃어요 이제 정말 이만했어도 따로 매콤하게 따로 시큼하게 다시는 기억도 모두 모아 후다 아는 네가 그날은 네가 내 안에 머물어요 더 해가요 시린 말들도 흐뭇아요 아는 기억도 사라져요 아픈 상처도 지나가요 아 그댈 또는 이 밤에 또 따로 매콤하네 따로 시큼하네 그 시린 기억 모든 것 맘은 네가 내 안에 머물어요 아는 기억은 아래 네가 내 안에 머물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내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원래 이 곡하고 멘트가 없는데 지금 이 곡을 하는 동안 끝내 두 명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 저희 두 명의 생사를... 괜찮은 거죠? 오늘은 저희 여섯 명의 무대를 꽉 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 와요? 결국 안 와요? 괜찮은 거죠? 멤버들이 괜찮긴 한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두 명의 빈자리까지 꽉꽉 채워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를 더 크게 크게 팔다리를 두 명 더 있는 것처럼 길게 뻗어서 춤을 춰보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다. 일단은 이 곡을 만들어볼까요? 이제 이 곡을 만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 곡은 이 곡은 이케의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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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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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블리 잡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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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